방글라데시 남부 콕스바자르 지역에서 난민 캠프를 형성하고 있는 로잉야 난민들을 돕기 위한 한국교회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사회봉사회는 오늘 서울 종로에 있는 한국기독교회관에서 로잉야 난민 구호를 위한 한국교회 에큐메니칼 디아코니아 2차 간담회를 열고 이들을 돕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간담회 자리에는 방글라데시 콕스바자르에서 로잉야 난민들을 돕고 있는 개척자들 송강호 사역팀장이 참석해 현재 구호활동으로는 장애인과 노약자, 고아, 과부와 같은 약자들에 대한 구호활동이 부족하다며 이들을 선결에 돕는 손길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송강호 사역팀장은 또 특히 고립된 과부들이나 팔려나가는 어린 소녀들을 보호하는 일이 시급하다며 한국교회에 관심을 당부했습니다.